야, 이거 봐라. 야, 이거 봐라. 밥을 조금 알아야겠죠? 후추 좀 넣어서. 후추도 좀 넣어야 돼. 야, 이거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, 이거 서울에서 이거 잘 사면 야, 그렇게 해. 아직도.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아 먹은데도 또 지금 밥을 말아서. 야, 이건. 이거 장난 아닌데? 야, 이거 좋다. 야, 우리 아버지가 진짜 숙머리국밥 좋아하는데요. 근데 또 맛없는 데서는 잘 안 드세요. 아, 근데 여기 한번 모시고 싶네요. 어우.